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수용자 등 소외된 이들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그리스도교 보금정신에 입각한 사목적 배려로 참 인간화와 사회보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자선주일인 어제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해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 강문에서 먼저 자선주일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설립 50주년 기념 미사를 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염추기경은 특히 신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도움에 특별히 감사를 전했습니다. 신자들의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50년 동안 지속하며 많은 사목활동과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당당 신문님들과 신자분들의 열성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염추기경은 교정사목위원회는 감옥에 갇힌 일을 위한 후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갇혀있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등져버린 것 같아 절망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정사목과 그 후원은 우리 주인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염추기경은 또 예수님 당신도 사형수로 돌아가셨고 우리 신앙 선조들도 감옥에 갇히셨고 사형당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갇힌 이들에게 다가가 희망을 보여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정사목위원회의 일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일입니다. 나아가 이 일을 후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후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염추기경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감동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해받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보다 더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CPBCTV 유튜브로 상중계된 이날 미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비대면으로 거행됐습니다. 미사 중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공로폐와 감사폐 수상자 이력과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지난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지난 1995년 4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 개칭했고 2003년 5월 사단법인이 허가돼 현재 사단법인 천지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년이 흘렀지만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여전히 수용자와 함께 기도하고 출소자 자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 피의자의 아픔도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고 있습니다. CPBC 김형규입니다.